아, 그렇지 아, 나 그랬지 나 이제 1kg에 10만원 이렇게 얘기 안하고 5만원 이렇게 얘기 안하고 나 그래야지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10만원어치 보내드릴까요? 오마카세지? 장도영 오마카세야! 내 마음대로 10만원짜리 오마카세 안 그래? 오마카세 10만원짜리 보내드릴까요? 20만원짜리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원가 물어봐, 원가를 얼마냐 아니, 원가가 나는 우리 시가잖아 매일 잡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? 시가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원가 물어봐 예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입니다 나는 제주육대지라고 소고기보다 그, 철 비쌀 때가 있어 예 예 받았죠? s